할아버지 뭐하세요? 어, 뚜식스 할아버지 쇼츠 만들어! 아, 아빠! 어, 뚜식아? 아빠 지금 뭐하시는... 아, 아빠 새로운 취미가 생겼지 뭐야? 어, 엄마 뭐하세요? 비트박스 연습하는데? 그걸 왜 연습해요? 엄마 취미야! 히이, 아 그렇구나 어, 내 사촌동생 가을이! 언제 왔어? 어, 아까 전에... 무슨 책을 보길래 오빠가 와도 거들떠도 안 봐? 음, 내 인생 책이야 슉! 70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로병사의 비밀 아! 야! 이제 됐지? 오케이! 셔츠 영상 하나 나왔다! 다 찍은 거야 이런다고 구독자가 늘까? 두고 봐요! 센스 있는 사람들은 다 구독 누를 테니깐! 아, 제발... 그 애 뜨면 좋겠다... 컷!